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인 피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메타몸을 한개 찍어볼까 하는데 오늘은 카트라넥만 가능한 메타몸을 찍어볼까 합니다 트랙은요 포레스트 골짜기인데 카트라넥 없이는 이제 이 트랙을 메타몸을 할 수 없고 카트라넥이 있으면은 이 차로 메타몸을 할 수가 있어요 카트라넥 차는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뒤로가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 트랙으로 메타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은 가장 빠름이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니스의자를 드립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시작하고나서 앞으로 쭉 가요 쭉 갑니다 쭉 가시면 여기서 이제 날라가가지고 어디를 갈거냐면 템으로 표시를 해드리자면 요기 요쪽에 꼭대기에 올라갈거에요 꼭대기 보이시죠 요기 요기 위에 올라갈건데 날라가가지고 카트라넥으로 날라가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날라가는 지점이 어디가 있냐면 정확하게 요기 말고 요기 같은 경우에 지금 1층 밖에 없어요 요기는 1층 1층하고 2층이 없죠 요기 말고 요긴 또 튕겨도 이렇게 차가 안날라가요 그래서 요기는 1층 2층이 있죠 보이시죠 1층 2층 위에가 3층 꼭대기 맨 위에가 3층 꼭대기입니다 근데 요기보시면 이렇게 차가 통 이렇게 날라가요 맞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날라가시면 랩타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각도를 날라가는 각도를 딱 잡아가지고 요정도로 해갖고 위로 가신 다음에 뒤로 쭉 달리는 꼭대기 위로 쭉 올라가십니다 요런식으로 올라왔죠 여기 올라오시면 요기서 이제 요기가 꼭대기 올라온거에요 보이시나요 꼭대기 위에 맨 꼭대기 위로 올라온겁니다 올라오시면 요기서 이제 메타몸을 삐삐삐 조심하고 한방에 올라왔죠 카트라넥이 있어야되요 무조건 카트라넥 없이는 아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또 제가 혹시나 가빠해서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빠기 때문에 카트라넥 아니더라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식으로 요기 위에 언덕의 제일 꼭대기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 삐삐삐 안 버리구나 아 맞네 아 삐삐삐 버리네 자 이번에 반대로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이 차는 어떻게였냐면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로 뿌렸었는데 아마 다시 받기는 힘들겁니다 이벤트로 뿌린 차라서 이벤트로 뿌린 차라서 한요정도 각도 그는 요정도 각도 한요정도 각도가 좋습니다 어 아 아 안돼 이 차는 이제 지금은 얻을 수 없는 차 페이스북으로 이벤트로 못보렸었는데 저는 어떻게 받게 됐냐면 어떤 분이 제 아이디를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첨이 됐어요 어떤 팬분께서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선물함에 와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그 팬분께서 제 아이디를 안써줬으면 저도 못받았겠죠 그분이 제 아이디를 써줬어 페이스북에다가 이벤트하는데 플레이드 배치 리그 써줬어 대박 자 여기서는 삐삐삐거리고 근데 이게 삐삐삐거리는 지점이 딱 있기 때문에 보시면 삐삐삐 안거리는 데가 있거든요 떨어져 볼게요 떨어져서 다른 데 가보겠습니다 추첨이었어요 추첨이었어요 가돌리고 거기서 이쪽이 밑에 보시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살짝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야야야야 아 젠장 아 젠장 다시 재생해요 쏘리 뒤로 간다 아 아 여기도 떨어질 수 있겠네 오 여기 위에도 올라가시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아아아아 나 정말 아이씨 짜잉 날라 그러네 웃다니 울고있어요 완벽한 적지 다시 이번엔 실패하면 안된다 쑥 떨어지고 자 여기서 왼쪽편으로 설포심 여기 떨어지시면 여기서 이렇게 랩타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왼쪽으로 왜 안가냐면 왼쪽으로 하면 삐삐삐 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사이드편으로 사이드편으로 이렇게 랩타움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살짝 왼쪽만 가도 삐삐삐 거리더라고요 아시겠죠 천천히 다 삐삐삐 거리는 지점이 있어 그러다보니까 랩타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래요래요래 요래요래요래 길다 여기서는 잠깐만 여기서는 오케이 아 근데 중요한게 이 PP즈음이 바로 여기로 잡힌 거 오 신기하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또 있어요 매타움이 여기서 R키를 한번 치고 아 이 차례 힘들구나 자 이번엔 다른 차례 볼게요 그 뭐 엑스엔진 부스로 해보겠습니다 부스로 저기 날라가지나 올라가지나 아마 가빠라서 가빠는 아마 또 될 거예요 이게 가빠 채널에서 아마 올라가질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릴려 했던 건 뭐냐면 차가 카트라넥이 부수었으면 느려져가지고 못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삐삐삐하고 나서 잠깐만요 몇쯤에서 삐삐삐하고 아 잠깐만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매타움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삐삐삐거리고 옛날에는 쭉 가졌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쭉 가졌는데 옛날에는 쭉 가졌는데 지금 안 들어가지더라구요 망가지네 한 번 더 에이 2차로는 안되네요 으아 야 부족해 부족해 힘이 약해 그리고 예전에 또 이제 됐었는데 지금 막힌 게 뭐냐면 예전에는 됐었는데 지금 막힌 이제 또 옛날에 요기가 이제 뚫렸어요 그래서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졌는데 지금 안 들어가지더라구요 그 옛날에 뚫렸거든 어 이렇게 뚫려가지고 여기 안이 이렇게 그냥 쑥 이렇게 들어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매타움만 할 수가 있었는데 잡고 일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려면 쭉 가가지고 저기만 아무튼 쭉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잠깐 다른 차 이번에는 흐키사로 해볼게요 흐키사 흐키사로 하면 되려나 흐키사가 또 최고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멀티가 있으면 멀티에서는 예전에 갑바있을 때 8등 순위에서 하고 핸드캡 10도 까지 받아가지고 3단계 July 5 이게 약간 부족해 그래서 이게 멀티 예전에 있었을 떄는 8등 순위일 때 멀티에서 각바로 8등 속도 일때 부습속으로 올라 가지거든요 근데 타이머텍에서는 갚아도 안되네요 자 이번에는 카타라넥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아까 갔잖아요 뒤쪽으로도 아무것도 없지 나 뒤쪽으로 뒤쪽으로 가면은 쪽 어디까지 가지는 않나 근데 뒤쪽으로 왔을 때 아까 삐삐삐 거렸거든 근데 조심해가지고 어디까지 갈지도 안해보지 않더라 궁금하네 잡지 완벽한 잡지 어디까지 가야되지 내려가는 곳은 있나 요기다 오케이 왔어 왔어 안에 들어왔어 안에 들어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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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해갖고 자 여기서 이렇게 매파헝을 할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죠 요런식으로 어어어어어어 너무 좋다 게가 따잇 이런식으로 뒤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뒤로 아까 쭉 갔었는데 다리 지나서 뒤로도 이런식으로 쭉 갈실수가 있습니다 요기 이제 매파헝은 대충 각잡았죠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파란 부분 끝까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잠깐 꺾어가지고 떨어졌을 때 잠깐 축하옵시다 자 여기서 안가지나? 야시 안가진다 이게 그러면 살포시 이렇게 축하옵다가 자 역시나 삑붕이 거리네 그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삑붕이 거리네 만주쯤 해갖고 어떤 식으로 올라가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올라가세요 자 아무튼 포레스트 골짜기 메타몸이었고 오직 카트라닉만이 지금 올라올 수 있는 메타몸이었습니다 카트라닉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카트라닉이었습니다 유 유튜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